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작년 10월 DJI가 이례적으로 판매 중인 제품들 에어2S, 미니3 프로, 그리고 매빅3의 가격을 약 25% 정도 인상을 했었습니다. 이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 그 당시에 환율이 약 1440원 정도였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서 주요 제품들의 가격이 비싸졌구나 했었는데 그 뒤로 지금 환율이 쭉쭉 떨어졌었죠. 그래서 거의 1200원대로 정상 복귀 하나 싶더니 현재 3월달 다시 13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이렇게 올렸던 제품의 가격을 전부 원상 복귀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빅3, 미니3 프로, 에어2S의 가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자 이번 영상은 현재 가격을 반영해서 가격대별 DJI 드론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 합니다. 신제품을 사시려는 분들 아니면 드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 이 가격대에는 이런 드론을 살 수 있구나 뭐 요정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 표를 봐주시면요. 말 그대로 가격대별로만 일단은 정렬을 해봤습니다. 2.7K 30프레임 영상을 촬영한 미니2 SE가 449,000원이고요. 4K 30프레임 촬영 가능한 미니2가 549,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니2는 이제 단종의 순을 밟고 있어서요. DJI 공홈에서 미니2는 재고가 없다고 뜨는데 신기한 게 이제 미니2 플라이머 콤보가 재고가 있다고 떠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 미니3 4K HDR 촬영이 가능하고 DJI RC랑 호환이 가능한 미니3 RC N1 조종기 버전이 56만 6,900원 DJI RC 조종기 버전이 76만 6,9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4K 60프레임이 촬영이 가능하고요. 4K HDR 영상 촬영 그리고 미니 라인업에서는 최초로 장애물 센서가 들어가 있는 드론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물 센서 덕분에 포커스 트랙이나 액티브 트랙 스포드라이트, POI, 마스터샷 등등등의 촬영이 가능한 미니3 프로가 RC N1 버전이 93만원 DJI RC 버전이 11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센서가 커졌어요. 1인치 센서를 탑재하고 5.4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4방향 장애물 감지가 되는 에어2S가 107만 8천원입니다. 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미니3 프로보다 에어2S가 더 저렴합니다. 자 다음 매빅3 클래식입니다. 4분의 3인치 핫셀블라드 센서를 탑재했고요. 5.1K 5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 매빅3 클래식이 189만원 그리고 4분의 3인치 포서드 핫셀블라드 센서에 망원 렌즈를 탑재한 매빅3가 242만원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JI-RC 조종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미니3, 미니3 프로, 매빅에어2S 그리고 매빅3와 호환이 되는 이 DJI-RC가 32만 9천원에 단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미니가 붙어있는 미니2 SE, 미니2, 미니3, 미니3 프로는 250g보다 무게가 작은 드론으로써 4종 온라인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 없이 날릴 수가 있는 드론들이에요. 하지만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거지 비행을 한다거나 촬영을 할 때에는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드론이 똑같고요. 대신에 250g 미만이라는 이 부분은 해외여행 갈 때 좀 메리트가 있어요.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250g이 넘어가면 드론을 등록해야 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미니 라인업은 애초에 250g이라는 등록 제도를 노리고 나온 거기 때문에 해외여행 갈 땐 좀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니랑 에어랑 그냥 매빅이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무게예요. 무게 미니에서 에어로, 에어에서 매빅으로 넘어갈수록 무게가 좀 더 무거워져서 비행 안정성과 비행성이 좋아지고 이렇게 비행성이 좋으니까 좀 더 크고 좋은 카메라를 달 수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 센서도 점점 커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니3 프로가 에어2S보다 안 좋은가요? 이건 좀 단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현대 자동차로 치면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반떼랑 소나타랑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따졌을 때 당연히 아반떼보단 소나타가 좋고 소나타보단 그랜저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식을 따지고 옵션을 따졌을 때는 아반떼 프롭이랑 소나타 깡통이랑 놓고 보면 아반떼 프롭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라는 거를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차체가 커질수록 차급이 높아질수록 실내 공간은 좀 더 넓어지고 이런 건 당연히 좋은 게 있잖아요. 승차감도 좀 더 편할 거고 바퀴도 좀 더 클 거고 그냥 드론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미니, 에어, 매빅 이 라인업은 성능이 막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니보다 에어가 좋고 에어보다 매빅이 좋다. 무조건 좋다. 물론 좋긴 좋은데 무조건 좋다. 이건 좀 아니에요. 곰곰이 좀 따져보시고 어떤 본인한테 필요한 기능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봤을 때 미니3 프로 같은 경우는 온갖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장애물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여행을 간다 치면 미니3 프로랑 매빅3랑 구입을 하실 때 당연히 매빅3가 더 좋은 거긴 하지만 등록의 의무도 없어지고 가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은 다 있는 미니3 프로가 좀 더 좋은 드론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오늘 영상은 하락된 드론의 가격들을 적용해서 DJI 드론 라인업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드론을 새로 구입하거나 좀 추천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올해 중반기였나요? 에어스리가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에어스리의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저도 또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소개해드려야 되는 드론들이 꽤 쌓여있어요. 좀 다양한 드론들이 지금 밀려있어가지고 지금 아바타도 날려야 되고 드론 리뷰도 해야 되고 아 바빠 죽겠네요. 네 아무튼 이어지는 영상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